히히 가 무력화 무력화 강해짐 무력 그 자체가 된 무력화 무력에는 더 큰 무력으로 얍 굿 묘한 도구 무력 4구 앞에 인공물 나오고 하필 무력바면 밑에 있는 하필 세력 45구 하필 맹독도 맨 밑에 있고 하필 오디로우미고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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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 찢어져라 윗짓 킬 하필 뭐지? 하필 그래 귀가 찢어지면 딜이 들어가야지 뭐? 야 씨 폭 두 갠데 하나도 안나오냐 울루루루룽 울루루루룽 귀를 찢어주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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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룸피 뜨면 끝장나겠는데 개꿀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와 미쳤다 위치피 딜 수행어봐 어떻게 해 아니 이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대굴대굴 롤링걸 아 학둠 빨리 나오면 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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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쉽지 않음 봉둥이 났을 것 같은데 이호, 그호, 지하 또 갈 옳지 뱅듯어 뭐지 저건? 뭐지 저건? 뭐지 저건? 뭐지 저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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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나콕 개꽁딜 맞았나 얌마 내가 귀집이가 몇 갠데 임마 범벼봐 범죽 위치저지가 아무것도 못하죠 단 비꼬 예비다jekt 예비가 나요 노탄들이 낫..나요 잘..필요를 못 느끼겠는데 자는거 말고 딱 결게 없는건데 이거 진짜 폭발 쌓으면 다 딜로 들어간다 아..이키스한테 썼다 저의 다 써야지 아..이키스 와우 2구사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씨 안먹어 근데 솔직히 소수 정도는 먹을만했던거같아 막 가오가있지 비치비 무지 달다 흑우보적 추가대 체력수준다 괴물과 제물 육각병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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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돼지에 멱다는 소리를 내시오 어 와 소주 먹었으면 꼴받을 뻔 방어할 거 있나 없어요 무력화 정도 있네 내게 병법서는 에너지유불이다 아이 드롭고 해가지고 이게 뭐야 타격을 쓰는 놈 타타타타 타타타 에? 와 소주 먹었으면 진짜 굴을 뻔했네 바쁜데? 타타타타타 도전 주판떡락 가지는 태양이 지구 주변을 놀 수 있게 할 수 있다 아 불편 당해 그만 주판떡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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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적 주판떡락 왜 가지가지 하는지 가지를 써보면 알지 어서 사랑둥이 레이노 찐사랑 자 뒤 저거 연금을 못쓰겠네 아니? 마이크 핵 제비뿔 앱도 근데 쓰레기 나와서 바로 버림 가지는 존 신하를 볼 수 있다 아니 왜 귓집히만 악몽 연금 악몽 연금 악몽 연금 악몽 연금 과학은 저기서 뭐하는데? 한번 물어보자 맑은 소리 고운 소리 티샷 뭐야? 왜 안들어가? 이게 뭐야 이게? 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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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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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사실 아닌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설계가 잘못된 캐릭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하기 싫어서 남 시키는 디펙트 대패. 그리고 아부도 심장을 잡지 못했다. 이펙트 한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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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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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방영 뭐 먼저 잡는게 좋은게 있나 이게 딱히 뭐 먼저 잡아야 한다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상패가 체력은 더 낮은데 방어도가 더 높아서 창이 더 잡기 쉽지 않나? 원래 옆에서 쉴드 치는 애가 더 미운 거임 친구랑 월티에서 앞클러 재구성 받고 첨탑포파 시켰는데 그런 흉악한 사기 카드를 쓰는 디펙트는 재구성을 쓰는 디펙트는 약하다 하지만 재구성을 쓰는 다른 캐릭터는 강하다 신갱독 식사 saw 붙은 비해 기글 선거 비해 그리고 비해 스와 연고 소 아니 나 귀집힐 세 갠데 하나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때가 제게도 있었습니다. 나왔어. 어? 막삼삽 기는거 아니겠지? 뷔을 부숴버릴거야. 뷔을 부숴버릴거야. 어? 어? 뭐? 왜? 뷔일. 유제비 찾으러 가는데 왜 안 나와 나왔다 이히히 헤헤헤헤 이겼네 역시 귀치피야 내가 귀치피 딸깍하면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0 곱하기 15 사망 호스 유불 따윈 필요 없다 사서 사서 진짜 오랜만에 하는거 같다 근데 사서